남은 은은 이제는 오늘의 보물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엔딩하시고 퇴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아 아 아 아 와 대박이다 아 이제 퇴근이 그거였어요? 대박이네 어쨌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잘려라 고다 뵙겠습니다 잘려라 빵차 와 진짜 가면 돼요? 네 가세요 진짜?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랜딩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거네 그랬을 줄 알았어요 방금 영화에 한 장만 같았어요 진영이 나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가방을 메고 코트를 입고 있는데 설마 퇴근? 와 대박 다 간 거예요? 정국이 언니 정국이 언니 정국 씨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보세요 비영도 갔어요? 네 아 비영 맞췄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안 해도 비영이 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차 타고 여길 떠난 거예요? 네네 이게 뭐야? 네 달려라 달려라 빵차 이게 뭐야? 12 Seconds lat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데 와 애들 다 끝났어 잘가나세요 먼저 퇴근한다 잘 가세요 먼저 퇴근한다 오케이 한 번에 숨고 인정? 집으로 간다 제가 잘 간다 내일 뵙겠습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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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저희 지금 한 달 넘게 눈뜨면 안 보셨습니다 설날 때도요 제일 잘 보내세요 제일 잘 보내세요 아니 그러면 안 돼 하루만 쉬게 해 주세요 알겠어 그러면 그 랜덤 댄스 다섯 번을 해서 네 세 번을 통과하면 네 끝내잖아요 야아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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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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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박수 박수 총키스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밀고 있는 압듀 또 시장 참 베이베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올게요 집에 간대 아싸 집에 가고 싶어요 잠시 집에 가고 싶어요 어깨 끝났다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대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 Rey 역시 분리렛 승벨 kung particles How many eggs can we round up? I've got two people, I've got three I've got yellow, I've got three 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에게 실망했다 축하드렸습니다 태형아에 참석! itezs 육수 figimon 고생했어 얘들아 저번end 와 這ena 잘하네? 형,어 близ researching 아 여유롭다 이건 뭐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인생 모릅니다 여기까지 잘해봐야지 안다고 출연 내 스태프 내 스태프 이러고 이건 좋아. 오, 구참이. 배고파 1,000살. 지사, 지사. 마주스로 드러냈음. 집합. 진지현이. 진지현이 못 가요. 진지현이 진지현이. 진지현이 형 약속 지켜요. 와우 아니 야 와우 너무 잘 들어봤어 오늘 너무 잘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희는 1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역시 멋있는 사람들만 남게 됐구나 저런 여기서 남은 1회 분이 가장 광산에서 멋있는 분들입니다 저희의 모든 퍼포먼스와 내가 사랑하다가 열심히 해야 되나? 와, 부른데 단순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스무스하고 태형이 너무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네, 싫어합니다 퇴근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브라우 와, 진짜? 대박, 뭐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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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웃 플레이터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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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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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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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수고의 손짓을 한 번 받아볼 텐가? 하하하하 그렇다! 가고 싶다면 내가 한 번 주지! 하하하! 고맙습니다! 안녕! 지민이 호비 남겨두고 자, 이제 퇴근하러 갑니다. 바 바 i! 바아! 바이아! 하하하하 하냐?! 하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하하하 짜함! 가자! 고맙습니다! 없었다! 가위바위보! 바이아하 바이아! 퇴근! 별덕 잠시만!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섭섭하게? 아니 내가 언제 퇴근 빨리 하고 싶은데? 야! 여기서 싸우나요? 택시 불러놓은 거 아니야? 이따가 이따가 한 번만 하자 저희는 저희끼리 싸워도 절대 말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꿀잼 꿀잼 진짜요? 진짜 정리하죠 자 정리하시죠 정리하시죠 뭐야 급한 일이죠 정리 담당이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니 먼저 퇴근하시지도 않나요? 네 들어가 들어가 아니 잠시만 잠깐만 잠시만요 뭐 할 말 다 해? 태양이 우리 인정입니다 오늘 정보고 정보고 혼자 먼저 가지 않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B인데요 저희가 태양이 가겠습니다 그죠 저희 9월 달에 있을 투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촬영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아미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미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모라에 안녕 여러분 2일차 때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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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